그리스의 반란과 마케도니아의 의지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패권이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넘어가고 있을 당시 15세의 마케도니아의 왕자 필리포스 2세가 테베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테베에서 에파미논다스가 발전시킨 밀집보병의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BC 362년 테베에 에파미논다스가 부상을 당해 죽자 그리스 쪽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BC 359년 필리포스 2세가 드디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여러 전쟁사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전쟁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는 필리포스 2세가 군사방면의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왕이 되자 현재의 유구슬라비아인 일루리아와 트라키아 그리고 테살리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쳐들어가 가장 먼저 고린도를 포위 공격하며 무자비하게 성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곧바로 자신이 청소년 시절 볼모로 끌려갔었던 테베를 점령하고 아테네 연합군까지 격파시켰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 전체를 그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주요 항구인 고린도에서 이미 점령한 모든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인들을 소집해 자신의 지도 아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통합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다시는 그리스가 내전을 일으켜서는 안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던 것에 대해 힘을 모아 복수하자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 전역에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포스 2세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늘 야만인 취급을 받던 마케도니아가 오히려 그리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내전이었던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결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유럽의 보병과 동방의 기병을 혼합시켜 통합군을 창설하였으며 군사적 업적을 계속 세워갔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이 채택하지 않았던 척후병 즉 스파이를 전술에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20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알렉산더를 어린 애송이라 여기고 즉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겨우 20세인 알렉산더가 즉시 출병하여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를 차례로 진압하고 이어 그리스 전역을 순식간에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알렉산더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맡았던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총사령관의 자리에 자신이 올랐습니다.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총사령관의 자리에 오른 알렉산더는 그리스 도시국가들로부터 충성서약을 받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더가 멀리 도나우강까지 가서 연이어 대승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괴수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빛이 335년 봄 테베가 아테네와 손을 잡고 또다시 마케도니아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전쟁태로부터 2주 만에 테베에 도착하여 매우 잔인하게 테베를 응징했습니다. 테베 시민 6천명을 살륙했으며 어린아이를 포함한 3만명이나 되는 테베 시민들을 모두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알렉산더를 20살짜리 애송이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사절단을 보내 자신들의 경손했음에 용서를 빌고 충성서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스를 완벽하게 장악한 알렉산더는 4만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했던 페르시아를 응징하고 드넓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출전길에 오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해가 저물고 헬라 제국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